도로를 달리면서 마주치는 바다와 섬, 그리고 숲은 그 자체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곤 합니다. 비경을 품은 남해안의 해안 경관도로 15곳이 선정됐는데, 장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창선 16교 도로는 남해안의 절경 사이로 굽이칩니다. 유배객이 배를 타고 건너던 바다에는 이제 마을과 마을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노량 대교가 놓였습니다. 거제 홍포 전망대. 한려수도의 섬들이 병풍처럼 펼쳐지다가 거친 비포장 도로로 바뀌기도 하면서 차창 밖으로 비경이 펼쳐집니다. 해안 경관길을 달리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땐 차를 멈추고 이 같은 전망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 지면 더 선명한 빛을 밝히는 고성 해지개 다리도 걷기 좋은 명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 거제에서 전남 고흥까지 15곳의 해안도로 253.7km를 해안 경관 도로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